내가 사람들의 채팅을 읽어줄게 헌 옷 수거하면서 주워왔나? 한 번 사줄까? 와 내 눈 씨띠띵 진짜 별로야 LA 거지인가요? 아니 바지는 야쿠자인가? 거지 새끼인가요? 인물이 아깝다 이태림! 아 좀 일어나라 아 진짜 뭐 하루 종일이 아니야 야 솔직히 팬티 좀 잠깐만요 여러분 야 이러나 빨리 밀어 나와라고 밀어 나와라고 아 뭐 하루 되니자 아 산책 간다며 오늘 나야 왜? 그렇게 날 기회면 혜림이는 예민해져 봐봐 가라 이거 그럼 며칠째 그 옷 있냐 아니 이 옷 어떤데? 겁나 이상해 이게 이상하다고? 아니 라라야 봐봐 지금 사람들 카조나 저 옷 원래 흰색이었을 듯 니가 너무 많이 긁어만 아니 노란색을 좋아하는 거 아는데 아니 왜 그렇게 얼굴을 버려? 아니 근데 이 옷 이상하나 그렇게 봐봐 사람들 다 지갑대잖아 아니 이게 왜 내 패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해외 스타일이야 미국 LA에서 약간 이렇게 다니지 누가 LA에서 이러고 다녀? 그럼 내가 이걸로 패션쇼 한번 보여줄게 패션쇼 비교 한번 해봐라 내가 사람들의 채팅을 읽어줄게 헌 옷 수거하면서 주워왔나? 한 벌 사줄까? 와 내 눈 씨띠띵 진짜 별로야 LA 거지인가요? 아니 바지는 야쿠자인가? 거짓새끼인가요? 인물이 아깝다 갑자기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마세요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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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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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원시애인이 집에서 왜 원시애인이 집에서 왜 원시애인가요? 아니 그냥 좀 간단하게 그냥 빨간색 흰색을 입고 이렇게 된다고 아니 뭐 없어 봐라 나 오늘 흰색을 입고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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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엔 이런거 입어 어떻게 이렇게 입고 굿 두어 제깃 이 형이 잘생긴 형이긴 했나봐 한 번 보자! 전면 아까랑 같은 사람 만나요? 이러는데? 아니 진짜로 한 번 보자 이거 안 되겠네 설렀다 진짜 근데 그래? 한 번 앉아서 보자 근데 진짜 설렀다 이거 어디서 사냐면 그때 우리 커플티 테린아 사가지고 1코르봉가? 거기 와서 사이트 뒤지었었거든요 아 한 번 더 봤나? 근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게 훨씬 더? 아니 너는 내가 보기에는 노란색깔 이런 것보다 좀 어두운 색깔을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쁘지? 응 아니 이렇게 입고 딱 여기다 신발 입고 간지다니는 거 딱 신고 나가면 진짜 완전... 이거 보니까 진짜 이거? 진짜? 넌 따위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거 안 할래 다른 다리 안 할래 다른 다리 입어볼게 다른 다리 입어볼게 그래 그럼 이제 다른 다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껍데 난 이런 스타일을 좋아 꾸안꾸가 어떤 느낌이냐? 원래 여자들이 꾸안꾸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꾸안꾸가 뭐야?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꾸안꾸 아아 아아 넌 뒤처지셨네요 3 2 1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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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 3 2 제게 4 2 4 2 4 2 다음 옷 또 있나? 아 이거 같은 게 아닌가 너희도 김원희 같은 거 없으니까 티가 여름 추실 수가 없잖아 알았다 자 다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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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니 청바 잘 어울리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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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본에서 신발을 커피 신발을 내가 준비해왔어 짜잔 콤버스잖아 콤버스 아니야 콤버스 아니야 이렇게 접어서 신는 거 짱 이쁘지 짱 이쁘지 이거 한 달 반 걸려서 내가 갖고 왔거든요 야 나처럼 슬리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야 줌이네 이쁘지 요즘은 이게 하시지 원래 뮬 사려고 했는데 콤버스는 뮬이 없어서 짠 이쁘지 Apa 우 roman 에스 이쁘지 마지막 혼나 어른부 이거 진짜 내가 한 달 반 걸렸 CCP 도저 ham 미 căysê 옷과 혼나 ちら 청바지가 이렇게 destroying 씻는 건데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된 신발이 많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신어도 돼 근데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고 신는 거야 런웨이가 제일 싫어 이렇게 오케이 런웨이 한번 가자 나네 진짜 오래 기다렸어요 진짜 농담 이거는 내 알 정말 내 혼자 런웨이가 응 어허 누구세요? 에? 갑자기요? 어허 스포츠